중간중간중간은 방황후타 날린거같은데? 중간중간은 오오오오오 영리해 링시 야 아유 이 야 이거 근처 쏠려볼까? 어? 야 야 죽어 죽어 여기있나? 거기 숨어있으면 내가 못찾고 아 잠깐만 죽었나? 유탄발사기 맞고도 안죽는데 어딨어 좋아요 잠시만 여기가 아닌가? 반대편인가? 헷갈리게 하고있어 앞뒤가서 구분이 잘 되는데 내가 못한거구나 자아 한군데 더 어 목표지점 갱신됐대요 자 이쪽을 타고 가라는거지 어 이거 타고 가라는거죠 뭐 자자자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HMG 없나? 다 표시해놓고 일단 헤비있나 헤비? 헤비는 없으면 되는데 헤비있다 헤비있어요 자 얘는 채우구요 자 C4준비하구요 헤비를 한방에 죽이기위한 C4 물론 뭐 하나갖고는 안되고 한 두개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쉽게 가볼까? 아 애들이 저렇게 몰렸으면 C4를 못 던지겠잖아 게다가 여길 보고있어 C4 던지고 바로 도망가야겠는데? 걸렸어 꽝이야 꽝이야 한반도 꽝이야 아씨 같이 죽었나? 아 그래도 쟤는 안죽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저 저 C4를 4방을 터트렸는데 자 제대로 안 터트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터트려야돼 저... 파워모드? 저게 파워모드로 던졌나? 안 돼요 이걸로 얘 안됩니다 얘도 스탈 스킬이 되나? 걸린거 같은데 얘도 스탈 스킬이 되나? 오오오 젠장 회비한테 들켰다 아아 장막힐 땐 안되는데 장막이 풀릴 때가 있구나 오케오케오케 알겠어요 네 쓸데없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가서 쟤네 둘 위에 스탈 스킬 한명씩 밖에 안되가지고 그쵸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아 크라이시스래요 파크라이가 아니라 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마지막인가 보구나 하아 유튜브 빤 Baek 흐어얅 어어난 세 명이 이러고있어서 걔는 친구들이 죽어있어고 별 관심은 안돼요 자 이쪽으로 가지 말고요 이쪽으로 도망가워요 뭐야 이거 오 어 inseer 휘 время 와우 오 오 오 threat 잠시만 기다려주세요! 다시 돌아가자! 자 일단 에너지 좀 채우고요 자 버리구요 오우 피했어! 이거 세벌맞아 죽는데? 일단 도망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어떻게해도 어렵군요 한발 한발밖에 없어가지고 연발이 안되서 그러면 이번엔 두개를 다 써보죠 예 두개를 다 써보죠 어떻게 다 쓰냐고 예 다음자리에 C4놓고 까야죠 여기 올자리에 자 저기다가 C4놓구요 자 오올거야 오겠죠 온다 꽝 터졌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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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임만 좋아요 잠깐만요 자 잘난잘만 하고 자 세번째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라고 잠깐만 여기 이것저것 좀 먹구요 자 탈약먹고 자 탈약먹고 뭐 뭐 이리로 가라고? 여기로 가라는거야? 맞아? 뭐임만 뭐 야 말하다 말어 왜 예 예 이거 없이 야죠 저 말하다 말어 자 일단 클로킹으로 여기서는 암머보다 여기서는 암머보다 나노 리차지가 좋을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그게 안되다니 그냥 즐겨찍게 하면 안되나? 그냥 즐겨찍게 할수면 되지 않나? 아 아닌가? 비쳤나? 네 크라이시스겠죠 자 자 자, 저기 두개 기술 조심하라고? 다 보이는데?